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우주선이라고 하고요 퇴적지질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름하고는 다르게 지질학을 전공을 했는데 행성지질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점점 이름 따라서 우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네요 앞서서 김용희 교수님께서 행성의 내부하고 행성의 탐사 그리고 행성이 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걸 이어가지고 지질학자들이 행성지질학자들이 어떻게 행성의 표면에 있는 암석에서 행성의 과거에 대해서 행성의 역사에 대해서 밝혀내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화성으로 한번 가보죠 화성의 풍경을 가장 잘 재현했다고 이름이 나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마션이죠 그래서 마션의 한 장면인데요 여기 보면 주인공 맷 데이먼이 자기가 화성에 홀로 남겨져가지고 망연자실한 채로 여기에 저 절벽 앞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 화성의 풍경은 지금 보시면 붉은 행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붉은 모래하고 붉은 절벽 이렇게 어우러져 있죠 그런데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면 뒤에 있는 붉은 절벽에 이렇게 줄무늬들, 수평 줄무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래가 아주 긴 시간 동안 퇴적이 되면서 쌓이면서 차곡차곡 쌓인 퇴적암이고 그런 지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곳은 당연히 화성에서 찍지는 않았겠죠 요르단에 있는 와디럼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영화에서 보는 것보다는 덜 붉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화성 영화를 이곳에서 찍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여기서 찍었을까요? 이 와디럼이라는 곳의 지층은 약 5억년 전, 5억년에서 4억년 사이에 고운 모래가 얕은 바다에서 조수하고 여러 가지 파도에 쓸려다니다가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이에요 그래서 이 퇴적암이 많이 있는 이곳에서 화성 영화를 찍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게 외관상으로도 화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만 그 상황과도 연계가 돼야겠죠 연계성이 있는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미래에, 그 미래에 인류가 화성에 가서 뭔가 조사를, 과학 조사를 한다고 할 때 가장 가서 뭔가 일을 할 가능성이 높은 곳, 가장 그런 곳을 택해서 이 마션 영화의 장소를 선택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힌트는 이 지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지층은 행성의 역사책이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쌓여있는 이 지층에는 과거 지구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기록이 돼 있고 지질학자들이 이 기록을 해독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다른 행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행성의 역사책이 1권이 지구의 지층이라고 한다면 다른 행성에도 그 행성의 역사책이 있는 거죠 그 행성들의 지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에서도, 화성에서 가장 우리가 풀고 싶어하는 문제 밝히고 싶어하는 문제가 현재 또는 과거에 생물이 있었는지 또는 생물의 흔적이 있는지를 밝히는 건데 그런 흔적들이 가장 잘 남아있을 수 있는 곳이 지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션에서 우주인들이 가서 조사를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화성의 생명체, 흔적,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행성에서 아까 건조하고 식생이 없고 지층이 잘 발달되어 있는 화성에서 그 마션 영화를 찍은 거예요 그런 지층을 우리가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예전 사람들, 초기의 지질학자들은 차곡차곡 쌓여 있는 지층이 잘 쌓여 있고 또는 굽어있고 잘라져 있고 하는 걸 보면서 그 지층이 담고 있는 기본 원리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7세기에 니콜라스 스테노 같은 사람은 그 지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을 법한 원래의 퇴적층은 모두 수평으로 쌓여 있었다는 수평층의 법칙 그리고 변형이 안 됐으면 아래에 있는 지층이 오래되고 위에 있는 게 젊다라는 지층 누중의 법칙 그리고 변형이 되는 지층하고 그렇지 않은 지층이 서로 접해 있는 어떤 면이 있을 때 그 면이 포함하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 수 있다라는 부정합의 법칙 지층을 뚫고 들어온 어떤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이 상대적으로 지층보다 젊다는 관입의 법칙 이런 것들을 층서학 또는 지사학의 기본 원리로서 수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 원리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중한대지라는 약 5억 년 전에 얕은 바다가 있었어요 거기서 만들어진 퇴적층의 모습입니다 이 퇴적층은 사암하고 이암하고 석회암이 서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순서대로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암석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름을 주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 순서를 파악을 하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화석들의 정보를 가지고 또 일부 광물에서 우리가 연대 측정을 해서 그 숫자로 나타나는 지질 시대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층서틀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암석의 실제적인 순서 그리고 그것의 연대 그리고 공간적인 분포를 다 종합을 해서 이런 현대적인 층서틀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층서틀이 어떻게 보면 지구 역사책을 우리가 처음 펼쳐봤을 때 그 지구 역사책의 순서라든지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목차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구 역사책의 목차를 층서로서 우리가 밝혀놓고 있어요 그래서 근대 지질학이 발생한 이후에 이런 역사책의 목차를 쓰는 일을 지질학자들이 계속해서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지역의 지질도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암석들의 나이가 밝혀져 있죠 우리나라 지질도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전 지구의 지질도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지층이 가지고 있는 화석이나 아니면 연대 측정한 결과들을 모아가지고 저쪽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올로직 타임스케일이라고 해서 지구 전체에 대한 지질 시대를 나눠놨어요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세노조익, 메소조익, 탈레조익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이런 시대들이 있고 각각이 또 굉장히 세부적으로 많이 나눠져 있죠 복잡하게 그래서 이런 목차를 썼으면 그 목차로 나눠지는 각 장의 내용을 채워 넣어 읽어야겠죠 우리가 이미 책은 쓰여져 있고 그걸 사람들은 읽는 거예요 그 읽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층을 기록하고 읽는데 주상도라고 하는 이런 도표를 우리가 사용해요 그래서 가로축, 세로축이 있는데 가로축은 지층의 구성 암석을 나타내요 아까 말씀드린 2암, 4암, 석회암 이런 다른 암석들을 나타내고 그런 다른 암석들은 다른 환경에서 다른 회적 작용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상도의 가로축은 암석이 만들어진 환경을 지시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로축은 지층의 두께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층의 두께, 즉 두께하고 두께하고 위치, 아래, 위를 순서대로 어떤 순서대로 어떤 암석이 나타나는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간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 실제 주상도의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칠레에서 조사할 때 봤던 지층인데 이 하부에 어둡고 이렇게 쏙쏙 태어있는 부분들은 2암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하얗고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은 4암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주상도로 저희가 표현을 하면 저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회색으로 돼 있고 이렇게 좁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2암이고 위쪽에 밝고 모래알처럼 점을 찍어놓고 이렇게 두껍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4암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면 실제 암석에서 보는 것처럼 2암에서 4암으로 변해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지층에서 2암은 잔잔한 심해 에너지가 굉장히 낮은 조용한 그런 환경을 지시를 해요 그런데 이 모래들은 그것보다 훨씬 강한 흐름이 있고 거기에 모래가 쓸려서 내려오는 그런 환경을 지시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닷속에 있는 해저선상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상도를 보면 이 지층이 있던 이곳이 중생대의 잔잔한 심해에서 모래가 흘러오는 해저선상지로 변화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우리가 아까 큰 규모의 층서 목차를 만든 그 사이사이의 챕터들을 채워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지질학자들이 챕터들을 채워넣는데 아직도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구 여러 곳에서 지질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질 구조를 측정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남극 대륙 같은 곳의 절벽에 끈에 매달려가지고 망치로 치료를 채취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때그때 얻은 결과들을 토론하기도 하겠죠 이런 지질 조사들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지질 조사의 영역은 이렇게 지구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다른 행성으로까지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아폴로 계획을 통해가지고 많은 우주인들이 달에 갔었죠 달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여기 보시는 이 망치, 조그만 망치를 가지고 망치는 지질학자의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돌을 깨가지고 샘플을 갖고 오고 그 내부를 보기 위해서 망치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 지질 망치를 가지고 시료를 깨서 채취를 해서 지구로 돌아오는 그런 지질 조사들을 수행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달 이외의 화성이라든지 다른 행성에서 우리가 앞으로 지질 조사를 수행을 해야 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지구상에서 그런 행성과 비슷한 환경을 갖춘 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행성에서의 그런 조사들, 활동들을 모사하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행성에 사실은 이미 가있는 지질학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있는 로버들이 지금 화성에서 우리가 화성에 보내서 일을 하고 있는 지질학자들입니다 이 그림은 파스칼 리라고 하는 행성과학자가 주롱이라고 하는 중국 로버가 2021년에 화성에 착륙했을 때 그 전에 가있던 로버들을 다 모아놓고 소개를 시켜주는 그런 장면을 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로버들이 가서 지질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중에 가장 최근에 보낸 나사에서 보낸 퍼서비어런스를 자세히 보도록 하죠 6개 바퀴가 달리고 SUV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로버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분광기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날씨 기후 센서라든지 그런 굉장히 최첨단 장비들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 로버 팔 끝에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질학자의 가장 큰 장비라고 할 수 있는 망치에 해당되는 게 달려있어요 망치를 가지고 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드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석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생겼는데요 앞쪽에 뾰족뾰족한 게 이 옆에 있는 게 아니고 가운데 있는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 옆에 양쪽에 다이아몬드 날이 있고 그게 돌아가면서 암석을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조그맣게 파가지고 이렇게 때울 수 있는 그런 장비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가면은 그 장비를 이렇게 고정시켜놓고 저쪽 오른쪽 위 그림에 보면은 판판하게 갈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암석 표면에 풍화되거나 아니면은 변질된 부분을 갈아내고 신선한 면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샘플을 할 만한 암석이다고 판단이 되면은 드릴을 돌려서 샘플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기둥 모양, 조그만 기둥 모양의 암석 실효를 우리가 채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특수 제작된 저런 샘플 케이스에 담겨가지고 로버가 이제 뱃속에 지정된 자리에 담고 있다가 2026년에 저거를 회수하기 위한 우주선을 우리가 보내요 거기에다가 실어가지고 다시 가져오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화성에서 온 암석을, 운석을 제외하고는 최초로 가져와서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질학자들 이외에도 우주에서 보고 있는 지질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이 있는데 그런 위성에 의해서 화성의 지질도가, 지형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북쪽은 낮고 남쪽은 높은 전반적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놀랍게도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지구에서 이렇게 구비쳐 흐르는 강이 만드는 지형들이 이곳 화성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은 지구의 예인데 사행천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사행을 하다가 너무 굽어가지고 고립이 되면은 우각호가 만들어지죠 그럼 우각호 같은 것들이 화성에서도 굽은 강의 지형과 함께 나타나기도 하죠 그리고 지구에서는 이런 강들이 쭉 흘러가다가 호수라든지 바다 같은 군지를 만나면은 거기서 넓게 퍼지면서 퇴적물들을 싹 쏟아놓는 삼각주가 발달을 하게 돼요 근데 화성에서도 그런 강의 지형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강에 가지치면서 퇴적물들을 많이 쌓아놓는 삼각주가 발견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예제로 크레이터라고 하는 예제로 운석구라고 하는 곳에 발달한 삼각주에요 여기는 서쪽에서 이렇게 강이 쭉 유입이 돼서 여기에 뭔가가 퍼진 모습이 있고 또 여기 더 낮은 곳에서는 뭔가가 이렇게 나가는 그런 강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형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입이 되는 서쪽 마진에 보면은 이렇게 삼각주 형태의 지형이 잘 나타나고 있고 배도선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거기에 탄산형 광물과 점토광물이 있어가지고 과거에 생명의 흔적들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은 걸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퍼시비런스가 가서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확인한 퍼시비런스가 지금까지 움직인 거리하고 지금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착륙 지점에서 쭉 이동을 해서 이 삼각주로 올라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코디액이라고 표시한 그 노드에서 삼각주의 어떤 단면들을 관찰을 했는데 그걸 보기 전에 삼각주의 구조에 대해서 일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삼각주는 강이 이렇게 와가지고 퇴적물들을 굉장히 많이 쏟아놓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 판판한 지형, 경사지형, 아래쪽에 판판한 지형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게 삼각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퇴적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지질학적인 기록들이 잘 남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지형, 저걸 간단하게 한 게 요건데 이게 퇴적이 계속 되다 보면은 이렇게 쭉 쌓이면서 이렇게 퇴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주가 만든 퇴적층, 지층을 보게 되면은 위쪽에 판판한 표면층, 앞쪽에 전면층, 기울어진 전면층, 바닥에 판판한 바닥층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삼각주의 지층의 특징이고 전면층의 두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삼각주가 만들어졌을 때 호수의 깊이를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면을 잘 보여주는 게 이 코디아기라는 언덕인데 약 50미터가 되고 여기 이렇게 차곡차곡 층이 지층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에 판판한 층이 있고 기울어진 층이 있고 위에 판판한 층이 있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주상도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닥쪽에, 아래쪽에 바닥층, 전면층, 표면층 삼각주에 해당하는 특징이 한 번 나타나고 그 위에 또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삼각주가, 두 개의 삼각주가 이렇게 중첩돼서 발달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또 조금 더 자세히 해석을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전면층의 두께가 약 10미터쯤 되기 때문에 이 삼각주가 만들어졌던 호수의 깊이가 수심이 약 10미터쯤 됐던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위성으로만 이렇게 관측해서 고도차로 알아낸 호수의 깊이 추정한 깊이보다 훨씬 얕은 거고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빨간색을 표시한 침식면이 있는데 이것들은 호수면이 굉장히 낮아져가지고 이게 노출이 돼서 삭박이 된 거를 지시를 해요 그랬다가 다시 삼각주가 만들어지려면 호수면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야겠죠 그래서 수량의 변화가 있었다는 걸 또 보여주는 거고 그 여감들은 주변의 모래하고 다르게 굉장히 센 흐름 얼마 전에 홍수나스 피해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홍수가 홍수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그냥 잔잔히 쌓인 게 아니라 반복적인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지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을 해서 이런 고환경 복원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보면은 한 번의 대홍수에 의해서 그냥 확 쓸려서 내려온 삼각주가 아니고 어느 정도 강과 호수가 오랜 기간 지속이 되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수량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절 우기와 건기가 있다든지 봄과 봄, 여름, 가을이 있어가지고 겨울에 내렸던 눈이 녹아서 흐르는 계절이 있었다든지 그런 환경, 다양한 환경을 지녔었다는 것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삼각주가 조금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남부, 북부에서 그 경계 부분에 많이 위치하고 있고 특히 남부의 고지대에서 북부의 저지대로 내려가는 그런 하천계하고 맞닿아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와 비슷하게 이런 삼각주들이 삼각주들이 해안가에 많이 발달했던 걸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 화성의 해안의 위치를 이게 또 알려주기도 해요 그래서 약 35억 년 전 상상하는 화성의 모습은 이렇게 북쪽에 큰 바다가 있고 남쪽 분지에는 이런 조금 호수들이 있고 그걸로 빠져나가는 강이 있고 삼각주가 발달하는 그런 환경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런 지질 조사들의 결과를 모아가지고 화성에도 화성 전체에 대한 지질도하고 지질 시대가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이 시대도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데 아까 우리 지구에서 제가 보여드린 데이터에 비하면 훨씬 성글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행성 지질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채워 넣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퍼서비런스가 SNS도 있는 인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버가 한 달 전쯤에 화성 삼각주로 올라가기 직전에 있는 돌을 찍고 이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 지금 아무도 보지 못한 화성의 역사책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이거를 읽히기를 바라고 있다 누군가 읽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거를 자기가 가서 아까 보여드린 드릴로 다 읽어재끼겠다 그런 다짐을 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런 로버들이 가서 많은 활동을 하겠지만 만약에 인류가 가서 지질 조사를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화성의 과거 그리고 현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행성 지질학의 시대가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행성 역사책을 우리가 2권을 화성에서 썼다고 하면 다음 3권을 또 다른 행성에서 쓸 수 있을 그 시대를 기대하면서 이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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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